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웠는데 시험 볼 때 많이 힘들었죠. 그죠. 장시간 또 앉아서 시험을 보고 집중을 하느라고 아마 기진맥진 해줬을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요. 수학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에요. 후반부에 4점짜리 문항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16번부터 30번까지 오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 일단은 끝났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시험을 보는 그 당시에 왜 이 문제에 당황을 했었고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6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실수 AB구요. Z가 A 더하기 EBI에요. A랑 B가 실수고 복소수죠. Z제곱에 플러스 Z바의 전체 제곱을 했더니 그게 0이랍니다. 이게 0이 될 때 6A 플러스 12B제곱 플러스 11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여기 안에다가 Z랑 Z바를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게요. Z라고 하는 애가 지금 A 플러스 EBI에요. 그러면은 Z의 바는 A 마이너스 EBI죠.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식이 Z에 제곱을 하고 플러스 Z바의 전체 제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 이대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Z랑 Z바를 대입해서 제곱을 하셔도 되구요.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Z랑 그 다음에 Z바를 더한 거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E, Z, Z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은 거죠. 쌤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게요. Z랑 Z바를 더하니까 얘네 둘이 더해진단 말이야. 그럼 A 플러스 EBI에다가 A 마이너스 EBI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해겠죠? 자, 이 A의 전체 제곱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2에 Z랑 Z바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합차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누가 되냐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EBI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누가 되냐면 4,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되겠죠. 4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전개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얘가 4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2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4, 8B제곱이 되겠지. 자, 이것이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B제곱을 해줘가지고 그게 0이다.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뭐 2로 묶었어요. 그럼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4B제곱이 0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0이죠.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0이죠. 그러면 A제곱이 누가 되냐면 4B제곱이 돼요. 자, 이런 관계식을 위에 주어진 등식 가지고 찾은 거 A랑 B랑의 관계식을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6A 플러스 12B제곱 플러스 11의 최소값이에요. A랑 B는 실수인데 근데 얘가 최소값을 구해라고 했지. 최소값을 구해. 근데 문자가 지금 두 개야. A랑 B?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서는 한 문자에 관련된 2차식.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 지어지는 문제. 자,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럼 여기가 A랑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에 관련된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나의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지금 저기 보이는 누구야? B제곱. 12B제곱 있지. 여기 4B제곱이 A제곱이거든? 그러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A제곱이 3, 4, 12B제곱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의 12B제곱 대신에 나는 3A제곱을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집어넣게. 6A제? 그 다음에 여기에 3A제곱 들어와. 플러스 3A제곱. 자, 플러스 11이 갖는 실수값. 최소값. 실수 A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3으로 묶어서 여기가 A제곱이고 자, 플러스 여기가 2, 3, 6이잖아. 여기는 2A 이렇게 될 거잖아. 2A 완전제곱골 가야 되니까 자, 이걸 나누기 2하면 1. 그것을 제곱해서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자, 더하기 1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A 여기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전체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리고 마 3. 그리고 더하기 11이 되니까 뒤쪽에 누가 돼요? 자, 8이 됩니다. 이랬을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3A 플러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값 결과물은 A가 뭐였을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뭐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 8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최소값은 8이야.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괜찮죠? 객관식 문제는 3번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세요.